바로 발견했지요 끝났네 뭘 끝나 영상이 끝났어요 마라탕에 진심이 있었나요? 아 이렇게까지 먹을 일인가 마라탕이 얼마나 더 맛있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돌이 ASM R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라탕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눈보라까 엄청 심했는데 너무너무 먹고 싶더라구요 이 친구는 익숙해서 날라온 친구예요 고마워 바타야 라타투인데 쌀두이에요 쌀두이 앞으로 이 친구랑 먹방할 예정입니다 잘먹겠습니다 2단계인데 그렇게 맵지가 않네요 다음엔 3단계를 한번 도전해봐야겠어 이거지 너무 맛있어 아 흑흑 음 흐흑 흑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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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.. 고수는 따로 포장을 달라고 해야지 같이 넣어서 오면 고수 향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같이 먹어야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고수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지도 않겠지만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짠 쫀득쫀득 이렇게 중간에 확인을 해줘야 돼 안심이 들어 편안하게 먹을 수 있지 부추가 최고 맛있어 하나도 안심에다가 보편집사 하다가 한 번 보편집사 한 번 보편집사 한 번 보편집사 한 번 보편집사 여기 밑에 자석이 있어서 잘 붙어있어요 소석 투하 이거는 유진면 짜란 너무 좋아 두 개나 발견했어 풍모자, 푸주, 푸주까지? 아까 유진면은 하나 있었던데 바로 발견했지요 어, 잡았다 없네 까비 마무리로 단무지 너무 잘 먹었다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서비스를 감사합니다 깜놨네 뭘 끝나 영상이 끝났어요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 뿅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